안녕하세요 진짜 다이어트 지친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예헤이 레헤이 레헤이 짬뽕 국물을 안 시켰구만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멘붕 와서 짜장면 시켰어 에헤이 좋아졌네 이거 치팅데이 맞아요 치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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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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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청순이 너무 잘 보인다고? 청순이 너무 잘 보인다 청순이 더 좋 좋아요 고마워 그Top 와인 오늘은 좀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먹는데 오늘은 내 거울 좀 보면서 아미는 얼굴 안 보여줄 거잖아요 유튜브에 아미 그 로고 좀 올려봐 봐요 아 업로드를 안 한 지 꽤 됐어 당신들 볼 게 없어 볼게 응? 너무 맛있어요 네 여러분 아침에 아침에 오징어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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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너무 아까가 아니었나? 어제였나? 하루가 모르겠다 어제 위버스 보다가 갑자기 라이브 틀길래 누가 남준이 형이 라이브 틀었나? 하여튼 라이브를 틀더라고요 조용히 그걸 봤다? 제가 말 잘하더라 그 뭐지? 너는 스프고 나는 포크였나? 내가 스프고 이 세상이 포크였나? 또 하나 명언 남겼던데? 그는 척설탕 수육입니다 그래서 왠지 계란을 먹으면 빨리빨리가 안심 다진 계란을 먹으면 계란을 먹으면 다진 계란을 먹으면 이렇게 위버스 어깨가 세겨두고 이 티셔츠 어디서 봤어요? 내가 이걸 자주 입었나? 한복밖에 안 입었던 것 같은데 내가 원래는...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8일이면, 9월 8일이면 거의 한 달 남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다이어트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픈데 하나만 먹잖아 해서 전혀 없어서 저는 아직도 안 먹었을까 해서 사실은 안 먹었을까 너무 맛있었을까 제가 한 달 동안 안 먹었을까 오늘의 한 달은 오늘의 고구마 이 참고도는 하나의 고구마 많이 먹었을까 나 지금 62키로 됐어요 감사합니다. ゼリー 苔 プルノ 小麦粉 ゼリー ゼリー 고춧가루 다 먹었다 딱 정확히 13분 걸렸네 다 먹었다 끝 매일 저녁을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? 메뉴만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해야 돼서 오케이 굿나잇